방배 아트 유스센터가 지난 26일 비비힐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. 청소년들의 예술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선 아트 마술쇼와 음색 가면무도회, 디지털 드로잉 등 예술을 가미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. 한편 비비힐은 방배힐의 스플링에서 따온 네이밍으로 언덕 위, 산 아래 자리한 방배 유스센터의 위치적 특성을 브랜딩한 명칭입니다. 그래서 참여해보니까 약간 색다른 것도 많이 해보고 기분도 좋고 약간 스트레스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. 좋았어요. 방배 아트 유스센터가 비비힐이라고 하는 애칭을 주민분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했던 아트 활동 관련돼서 보여드리고 또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초대하는 그런 축제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